어허 왼손 내려놔요 아 왼손 안 내려오고 이거 어떻게 뜯어요 그러면은 아 이 사람이 됐어요? 원하는 장면이에요? 안 내놓은게 뜨면 새끼들아 자 여러분들 맨날 신메뉴 먹고 햄버거 이런 것만 먹다가 사람들이 맛있는 것 좀 먹어달라 그래갖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뭐가 있을까? 고민을 해보다가 무엇을 가지고 왔느냐 인도 컬입니다 카레 아니에요 이게 배달이 될까 싶었거든? 배달이 되더라 얘들아 그래서 뭐 시켰냐 컬이라 그다음에 발딩란입니다 그다음에 판두리 치킨 우선은 레몬을 치킨에 뿌려요 아이씨 아 레몬즙을 이렇게 뿌려주는데 눈에 안 찍게 조심하세요 잘 찍으면 상당히 따갑습니다 자 우선은 허리는 손으로 먹어야 돼요 일단 이 난 이게 짠다아악 짠덕 준대 맛있다고요 이게 딱 뜯어서 봐봐 이 짠덕떡떡 늘어나는 거 뭐예요? 이야 푹 찍어서 음 난 좀 데워올게요 아니 얘들아 오늘이 한파라 다 식었어 치킨도 존댓 자 산두리 치킨 이것도 인도의 향신료 맛이 가득 찬 음 근데 이런 소스도 맛있는데 여러분들 사실 여러분들 꽤 맛있어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오래 돌아가니? 약간 인도 요리는 그게 좀 있어요 인도 특유의 향신료 맛? 난 이렇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치킨이 매콤해 사실 메인은 이게 아니에요 이 치킨은 인도 요리집 레스토랑 가도 식사 전에 나오는 거라 주당이 먹고 이것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야 뜨거워! 뜨끈뜨끈해! 여기에 북 찍어갖고 고기 올려 원래 인도리 손으로 먹는 겁니다 음... 근데 왜 똥따른 손으로 먹냐고요? 교재로 닦았잖아요! 오른손만 써야 된다고? 어허 왼손 내려놔요 아 왼손 안 내려고 이거 어떻게 뜯어요 그러면은? 아 이 사람이... 됐어요? 원하는 장면이에요? 엘씨박 양손 써 샐러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샐러드도 손으로 먹어야 되네? 포크랑 숟가락 주셨거든요? 아니요? 귀찮아요 네 ㅇㅇ опять 근데 나는 나한테 닭 한 마디 주고 st도리 치킨 먹을래? 아니면은 국내 치킨 먹을래? 이러면은 저는 국내 치킨 먹어요 개멜덩! 너무 파라발 보인다고요? 어떻게 하셨어요? 이러고 먹어도 근데 파라발 뒤질 거 같아요 진짜로 아 무슨 로봇 같애 이러고 먹는 거 같다고 지금 주접 그만 떨고 눕 episodes 여기에 이렇게 올려서, 그냥 단돌이 치킨 먹을래? 아니면 국내치킨 먹을래? 이러면 저는 국내치킨 먹어요 개발덤! 너무 파라바 보인다고요? 어떻게 하셨어요? 이러고 먹은 게 근데 파라바 뒤질 거 같아요 진짜로 무슨 로봇 같아! 이러고 먹는 거 같다고 지금 자 그 주접 그만 떨고 로그를 꺼내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올려서 그냥 근데 이거는 얘들아 원래 여자친구 남자친구랑 먹어야 돼 왠 줄 알아? 반은 빵 먹고 반은 강황밥 시켜갖고 비벼서 파래 먹어야 되거든? 외롭다 씨발 아... 치킨이 점점 차가워진다 얘들아 어우 차가워 야 이게 맛은 있는데 맛이 없어요 어이가 신기하네? 그냥 국내 먹지 아니 딱딱해! 원래 안 이러거든요? 지키지가 않아! 아니 칼에도 딱딱해 칼에도 치즈가 잔뜩 들어가갖고 칼에도 딱딱해 아 이게 원래 이런 맛이 아니거든요? 원래 이런 맛이 아닌데 즐거운 거래! 원래 쫀득! 쫀득! 응 했는데 딱딱! 지겅지겅 씨발 난 마스팡입니다 자 약간 이국 음식 같지 않아? 먹기 싫어 보여요 네! 야 이 옷 오늘 빨아갖고 오늘 입은 옷이거든? 여기 뭐가 묻어있지? 아 잠깐만 어디 보세요! 분명 컵은 맛있었는데 솔직히 치우고 싶지? 응 어 여기 맛있다! 엉칫살이야 얘들아! 야 소스도 찍어 먹어 보자 아니 옛명한 소스가 통이 안 열린다니까 무슨 소스냐고요? 몰라요 찍으면 소스도 안 돼요? 약간 칠리소스 비슷한데 되게 막 이상한 건더기가 있는 칠리소스거든 얘들아? 이 건더기 정체가 뭔지 모르겠어요 하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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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야 방에서 향신료 냄새 존나나 야 인도 시장 온 거 같아 문을 닦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저 문고리가 지금 기름에 오염됐어요 아 오늘의 교훈 배달은 접수하지 말고 그냥 유명한 한국 음식만 먹자 다양한 해외 음식이 먹고 싶으면 아 소초먹자 재구매 요새요? 아 물론 제가 진짜 커리를 진짜 좋아해갖고 먹긴 먹을 건데 시켜먹진 않을 겁니다 재구매 음식 일단 망했냐고요? 아 일단은 유튜브에 올릴 줄 안 될지 모르겠지만은 유튜브에 올라간다면은 어 이 영상이 유튜브 수가 잘 나오면은 다음에는 감바스를 먹어보려 했는데 아 이 감바스는 뭐고 이거 망한 거 같은데 이거? 아 일단은 여러분들 봐봐 얘